어 잠깐만 여기 말이 있어 방금 내가 한건가? 말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골라주십시오 오오 군마 배급소 병단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군마를 조달할 수 있다 군마는 속력 내구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력이 높으면 이동속도 상승합니다 내구력이 높을수록 대신 유지시간이 길어집니다 야 근데 무슨 얘는 말탈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야? 어 1500원 얼마 안하네 빠르다 지구력이 좋다 속력 80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케이 말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탑승했어 어 탑승 눌렀는데 여기서 안타고 이제 게임할때 타나? 어떻게 싸우려나 궁금하네 오늘 벽의 조사에선 더 멀리나가 나아가 거점 확보에 나선다 좋았어 니 힘이 필요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 바로가 좋아 의지하고 있네 얘네들이 S급인데 나를 막 대게 저거하네 그러네 병사한테 지급을 못해줄만정 병사가 사기하네 말을 비족들이 뭔가 잘못됐어 거인의 정체 얘는 딱 그거네 거인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서 이거 지원했나보다 지가 그래서 거인을 직접 만나는 여기 지원했나봐 도사병단에 거인이 근데 죽으면 먼지가 되잖아 얘는 저거는 살아있는 상태로 갖고 오길 바라는 거네 아 미친 지 혼자 왠지 나대가지고 리바이가 나중에 구해줄거 같다 분대장 수준하고는 맞네 딱 리바이가 구하러 가네 어 말탔다 아 아 야 근데 야 야 솔직히 야 말보다 나봐 이게 더 간지나지 않냐 가자 마라 말 근처에서 동그라미 누르면 어 닥쳐 승마중에도 입체기동이 애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X를 누르면 이동하면서 고속 어 야 잠깐만 마라 일로와봐 얼마 어딨어 얼마나 빠른지 궁금한데 일단 사람죽더라도 이건 봐야겠어 대쉬 꺼져 마라 자 간다 아 잠깐만 저길 먼저 노리자 빠지islop 헉 정면승부 어 역시 정변은 안되네 아 근처에 그게 없네 입체기동을 할만한 그게 없어 아 입체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한거구나 나머지 애들부터 다 토벌하고 해당 지점으로 가자 어 얘 템 많은데? 거의는 템으로 보면 안되는데 이게 어 어 어 어 어 어 나 혼자뿐이라고 어 위험하다 어 오어 우와 템이고 뭐가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행정이라니까 fam 아.. 또 이걸 또 오케이 어 쟤 팔 잘렸다 아 자꾸 와쿠트형 닮았어 얘네들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국장님한테 잘리는데 정면은 지금 목 안짤려 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해 진짜 훨씬 잘생겼을건데 한 30배는 잘생겼는데 뭔가 이 어.. 기본 틀이 비슷해 기본 틀 어 30배는 잘생겼는데 기본 틀이 비슷한거 같애 훨씬 잘생겼어 진짜 엄청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가장 존경하고 진짜 가장 정말 정말 우상 미안해 와쿠트형 원래 영웅은 가장 측근한테 희생당하는거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가자고 어 잠깐만 슬슬 바꿔야겠다 자 가스 보충 가스 가스가 없잖아 주변에 동료 안죽나 어 왠지 템 2세빌인데 이거 그렇지 왼쪽 다리 아 오른쪽 다리지 얘한테는 어 알거 없죠 회전 회오리야 얼굴 봐라 얼굴 봐 자 바로 쳐야돼 어 어 방금 돌격당할 뻔했어요 미니맨 보고 피했어 근처에 뭔가 한명이 오더라구요 거인 개많아 한명 온다 한명 온다 오 야 얘 뭐야 아이템 덩어리야? 어 약간 내 팩같다 그쵸? 내 개목줄 묶어가지고 주인님 알아보는 느낌이잖아 그쵸? 주인님 주인님 사랑해요 어 어 어 어 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주인이야 인마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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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감히 주인한테 이런 넌 인마 내가 오늘 교육을 시켜줘야겠어 굿 간다어어어어엉 Recognit 됐어 주인님 그거하자는 뭐야 주인님 그거하자 그 거 약간 변신로브 마니에서 많이 나왔던것같은데 데ку드 그거하자 종일아 아 여러분 모르려나 종일이 최종일이라고 있어 여러분들한테는 한지우 같은 애야 포켓몬스터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자 간다 아 역시 빠샤빠샤 아 아 얘는 천혁이 닮았다 걔 똑같다 진짜 야 우리 클럽 언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똑같다 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내 천혁이 화났다 천혁이 화났다 어디서 야 아 역시 강해 어 강해 강해 한봉이 안죽어 가야지 어 아 야야야야야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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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바로 회복해줘야 돼 바로바로 어 잠깐만 애들 템덩어린데 이거 지금 템파밍 하다가 근데 뒤지겠다 자 무조건 템파밍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한 진짜 70% 정도 갖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 다 갖고 가다가 뒤지겠어 충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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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맵에 동료 쪽에 가면 가스를 주로 온다고요 그게 아니죠 동료 쪽이라뇨 이미 시체죠 왜이래 아시는 분들이 내려야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라고 몰랐겠지 가자 대신 내가 다 복수해 줄게 파란 점이 동료라고? 쟤네도 보급 안 해줄 것 같은데 쟤네도 보급하는 애들 아니야 야 어? 잠깐만 나 이때까지 이거 혼자 싸운거야? 씨 억울해서라도 동료 안삭인다 이때까지 내가 다 혼자 캐리했는데 가버려! 됐어 야 그래도 동료 모으는게 나을거 같애 왠지 저 마지막에 마지막에 애들 개센 애들 있을거 같애 저 느낌표지역에 일단 여중생 데려가고 여중생 2호 데려가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동네 아재 가자 이 정도면 냈어 이 정도면 냈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버려 3명이면 충분해 어우 뭐야 저거 어? 잠깐만 여기 동료가 있는데? 아 얘네들은 못사네 와 얘네 목에 목에 달렸네 그게 어 개이득이다 가자아 도라지 도라지 공지 처리했다 평원에서의 전투 평원은 입체 이동이 불리한 지응이며 앵커불가 마크가 표시되는 장소에서는 앵커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아 말을 이용해라 오케이 뭐 지금처럼 하면 되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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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 동료? 가자 에스 끈 먼저 구한다 아 쟤 오른쪽이 쟤 아니었나? 일단 쟤부터 구합니다 진짜 전투신 진짜로 거인이랑 싸우는거 같애 아 잘못 잘랐네 아 미안하다 야 너 팔 잘랐어야 했는데 내가 다리 잘랐다 다 잘라줄게 거의 나 쪼금만 참아 쪼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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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죽어선 안돼 어 쪼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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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을 참자 편하게 보내줄게 오케이 잘 참았어요 됐어 됐어 됐으 자 말타자 자 뭐 못때려가지 동료 가자 못때려가네 치과의사 수준 치과의사 수준은 뭐야 왜 치과의사선생님 얼마나 저거한데 안아프게 해주시는데 그래 안아프게 해주시는데 그래 어 얘도 목에 그게 있잖아 내가 봤을때 저 3500은 최대 데뷔진거 같애 얘는 그거보다 더 세게 때릴 수 있는거 같애 아 아 아 저 한마디 남겨두고 왔네 이런 저 한마디 남겨두고 왔네 리바의 성격이 그거라메 결벽증이 있다메 저 한마디 남겨두면 안되지 하아 됐어 아 어쩐지 아까 이 한명은 제거를 못해서 못 얻었구나 내가 그래 얻었어야지 정상이었는데 아 우리 보급좀 받자 보급 반갑다 니들은 어차피 도움이 오우씨 봤어? 방금만 여자? 아 뭐야 아 아 이 상태로도 보급받을수있네 보급 버튼이 똑같네요 말타는 버튼이 말이 순간적으로 터졌어요 자 가자 가자 캬 먹어러 아 자 다시 숨 차면 다시 고문 여긴가? 아 저기 분대장이 있네 지 혼자 싸우고 있는거 봐 어? 야야 잠깐만 어? 야야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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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가 되면 안 돼 아 미친 아니 얘 템이 얼마나 많은데 아 지가 나왔구나 다행이다 동료가 도움이 안 돼 어어어 한지 도와줘 한지 도와줘 한지 도와줘 그러지 자 가자 그러지 간다 한 마리 살려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째 못하잖아 어 토벌의 구하라고 하는거 보니까 한지가 원하는대로 못해줍니다 여기 아직 끝난게 아니었네 공료가 또 위험하네 내가 봤을 때는 출장 서비스다 이쯤 되면 출장 서비스야 어 뭐야 그거 니 말이었어? 한번 데려간다 어어 A 좋았어 어 야 B도 있네 얘랑 바꿔야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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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이쁘다 어 얘랑 다했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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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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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난이도가 어려움이어가지고 대충 게임이 생겨먹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몰라 애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좋아하세요 하아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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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데려갈 수 있나? 들어가자 escapes 잠깐 응 까까 가사가